누구도 뭐라고 한 적 없어 내게 아무도 관심 따윈 없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때의 나에게 두려워 금방 돌아서버려 왜 작은 맘보다 더 큰 생채기가 널 보고 있는 건지 슬퍼 어루만져 주기를 바라는 건지 아니 미다친 건지 아슬히 다가왔게 여지지 않게 괜찮아 아파도 돼 이상한 게 아니야 멈춰왔던 불러왔던 이 안에 진짜 너를 보여줘 이제 차가운 시선에 날이선 감각을 방 안을 같이 날 비웃어 이제 고개를 들어 내게를 펴는 거야 아슬히 다가왔게 여지지 않게 괜찮아 아파도 돼 이상한 게 아니야 감춰왔던 불러왔던 이 안에 진짜 너를 보여줘 이제 al sistemi